7주간의 마음챙김 영상 이후 뇌에도 어떤 변화가 포착됐는지 궁금합니다.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기억나시죠? 평상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의 뇌 상태인데요. 이때 우린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며 생각에 잠기죠. 그런데 이 부위에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. 포착 대상 피질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주요 내 영역이거든요. 그래서 과학성화되는 부분이 줄었다는 것이 하나의 부분으로 확인됐고 그래서 여기 활성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에 집착을 하고 어떤 내적인 괴로움이라든지 내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 그 부분이 좀 줄어드는 것과 관련이 있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만 줄어든 건 아닙니다. 여기 보시면은 측면 쪽에 전전주협하고 또 측면 쪽에 두정협이 우리 뇌에서 집행통제 네트워크라고 해서 고의 인지기는과 관련되어 있는 내 영역들입니다. 이 부분의 활성도는 또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?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피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직면하고 대처할 수 있는 강한 어떤 심리적인 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모두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나도 모르는 사이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해하고 있었다는 걸 알아차리셨나요? 그럼 크게 호흡 한번 해보세요. 들리는 소리나 느껴지는 감각에 집중해도 좋습니다. 지금 여기 내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. 사람들이 잠깐 멈춤이라는 거 이런 명상이 잠깐 하루에 10분 그게 뭐가 대단해? 뭐가 바뀔까라고 생각하지만 바뀌는 것 같아요. 제가 이 명상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이랑 후랑 제 인생의 그런 여건들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. 여전히 무력하게 내가 바꿀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지만 주어진 이 삶에서 내가 반응하는 걸 바꾸므로서 주변의 반응도 바뀌고 상황이 바뀌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나처럼 똑같이 내가 좋아했던 일을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나의 삶을 좀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. 저는 또 이제 다이빙하러 가야죠. 미래나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지금 있는 순간순간을 온전히 느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데요. 그것을 위해서 운동하듯이 습관처럼 나를 위해서 명상을 계속 할 것 같아요. 한번 보시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